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못먹는다 이거 약간 갑자기 왔다 받고 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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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 먹어요 그리고 오케이 뭔데? 뭐하라는 거예요? 아니 가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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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굳이 거기 갈 이유가 없는데 네 늑대보다 레이스가 낫지 않을까요? 늑대 먹다가 레이스 반동만 왔어요 그거 저도 아는데 네 나 이거 먹어요 체력이 너무 빠질까봐 체력도 탑으로 올라간 거 같죠? 네 드래곤 죽고 타투하면 되겠네 네 어쩔 수 없죠 뭐 네 괜찮네요 이럴 때 어디 가야 돼? 이럴 때요? 전구닝 돌아야죠 뭐 파밍하면 됩니다 네 전구닝 돌아야죠 스탱 유지 스탱 유지 오케이 아 레이스에 딱 맞추고 싶었는데 네 거의 그쳤으면 맞았어요 야 소도 좀 센 거 같아 지금 어느 정도 약한 거예요 지금 이거 네 네 엄청 많았어요 내가 액패 은교 예전에 시즌1 네 그거 보고 이거 유지 이거 좀 빨까요? 빨아요 네 흥분해가지고 블라디바 룬 같은 거 다 샀거든요 네 그리고 CS 먹는 게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AI 그거 한번 만들어갖고 돌린 다음에 안 했어 그게 힘든 이해가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는데 혼자 못 먹어 우리 편 미니언이 나를 방해하더라고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한 번 더 밀죠 알겠습니다 우리 미니언이 바로 방해하니까 스탱 유지 할까요? 해요 해요 지금 무조건 하는 게 좋아요 앞에 가서 이 암 써주고 딱 두 번이면 죽네 미니언이 음 어 유지가 안는데 어떻게 할까요? 야 이제 한 번에 먹는다 어 이러면 바텅 가요 바텅 가요 바텅 가요 바텅 미니언 모니언 거 먹어요 오케이 쟤네 타 쪽은 다 입고 다녔네 어우 그래도 참 제압 되었습니다 아유 네 망했죠 아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는 잡았네 아 바이 못 잡았네 아이고 봐봐 바텅 봐봐 바텅 봐봐 이거 레오나 궁이.. 아 없네 어 백피니함 찍어줘요 들어가면 안 돼 지금 어 C를 찍었다 아이고 C 찍느라고 제가 그것도 못 봤어요 그 뭐냐 속박 어 하나 더 먹어요 이거 먹는 거 저기 있는데 뭐 어 하나 더 먹고 성장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성장해야 돼 나 가자 포만 한타형 포만 한타형 또 겟이잖아 성장해야지 다 먹었어요 지금 한타하면은 그치 나 지금 쓰레기에요 쓰레기 쓰레기 집에 갑시다 흡총 나옵니다 흡총 나오고 망령의 영혼이 얼마죠 이러고 어 돈이 좀 애매하네 갓갈까요 집에 가야겠다 아이고 흡총 사고 흡총 사고 체제한 그거 이거 사고 와드 두개 와드 두개 사고 이거 믿으러 가요 그냥 오케이 그래서 하나는 아까처럼 미들 가운데 아래가 앞에 박아서 이 움직임이에요 이 움직임이 파악하고 나머지 하나는 사이드라인에 하나 박아주는 게 좋은데 타타오가 지금 하나 있나요? 죽었네요 그럼 이제 아래쪽 집중으로 박아주는 게 좋은데 여긴 박아놨네 나도 박아놨으니까 블루 오른쪽에 있는 그 골목 있죠 여기여기여 거기 박아주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꿀이네 네네 나 질문했는데 지금 약간 투에빌 느낌이잖아 그쵸 그러면 예전처럼 심혜노? 아니요 고된에이지라던가 고된에이지라던가 고된에이지를 별로 안좋아요 애니가 별로 흡혈바를 못받아요 그래서 애니가 흡혈바를 진짜 못받아요 애니는 버스트형 챔피언이지 소평팀 챔피언이 아니에요 하긴 또 안 보이네요 전에 누가 내가 아이들이로 하니까 뭐라고 하더라고 스켓을 때 항상 EQ 쓰는 걸 습관드는 게 좋아요 어지간하면 저는 EQ가 습관인데 갑자기 Q2로 왜 이렇게 변했지? 이거 블라지 첨왕은 거의 대공사람이 Q2를 써요 아니 저 EQ가 원래 습관입니다 아이고 맞는 게 더 아프니까 지금 맞아맞아 어? 갑자기야 전멸 공 그냥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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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고 죽어 예예예 그 공 잘못 따라가는데 아 이거 왜 이러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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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는데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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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바위를 때렸으면 타워워크로 바위가 타워워크로 바위가 타워워크로 바위가 타워워크로 바위가 타워워크로 바위가 타워워크로 바위가 얘 상대편이 좀 자랑한 것 같네 아니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저도 만만한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바위 때렸으면 바위 죽고 틀낸 다음에 안전하게 살아가는 건데 아 이 자리에 오니까 저랑 별반 차이가 없군요 그렇겠어 그쵸 그쵸 네 근데 어 뭐야 타워가 왜 이래 아 이제는 제가 좀 이제 긴장을 해야 될 때겠네요 피바라기가 다 금방 미네 지금 밀고 갈 생각이네요 이런데 이러면은 흥병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뇨아뇨 사지마요 우리 스펠 보면은 정면으로 치하잖아요 왜곡 가야돼요 왜곡 왜곡 가야돼요 왜곡 가야돼요 둘 다 쿨탐 줄어지는구나 진짜 차가우상 한타 한 번 할 때마다 스펠이 하나씩 꼭 와요 스펠이 절대 비지 않아요 하나씩 꼭 있어요 음 한타 조금만 늦게 벌어지는 두개 다 차있어가지고 진짜 뚫이에요 저기 아까 사기 같더라구요 왜곡 블라디가 음 한타 할 때마다 스펠이 오는게 너무 커서 예 어이 아 미디 미니언 먹어요 예 그래가지고 쭉 밀 수 있으면 쭉 밀어가지고 또 미디에 와도 박아가지고 근데 아까 박으려고 그랬는데 무서워갖고 그러니까 안방 무서웠어요 아까 네 야 그래도 사람이 양심있어 왜곡은 안사잖아 음 아 나 왜곡 성회자인줄 알았는데 어어어 이거 우리가 지지 않습니까 미드 미아인데 미드 미아인데 일단 물은 타밍해요 알겠습니다 저 올라온다고 될 것 같진 않고 북키마트 못잡아주나 이제 북키마트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와드하나 네 박고 뺍시다 아 빼요 이제 왔네 야 미안해 미안해 이제 태밍이 라위에 피바 아우 태밍이 왜 이렇게 좋아 파랑 이지가 아니라 그냥 순수 딜 그니까 음 포킹형 이지는 이라는데요 어 파랑과는 좀 다르네 잘 먹어 이제는 망령이 형은 있어가지고 잘 먹어요 먹는게 나을까요 이거? 먹어요 어 괜찮아 우리 우리 웅덩이 있잖아요 괜찮아요 이거 빨리 쓰면 안되는데 아 이거 맞을 줄 알았어 이거 좋은데? 안좋아 안좋아 얘가 안좋아 바위가 안좋아 바위가 안좋아 뭐록 주 Почему 저 바위 ref Shoot 구조 HO kork 방금은 있잖아요 이게 카드교환하는감도 하는 느낌인데 집에 가고 닌자의 신발 사요 아 닌자의 신발? 이거 3대ADADADADADADAADAD7 바위 같은 돌진해도 궁 Love 눈에 먼저 쓰면 안돼요 궁을 맞고 궁을 두려우세요 아, 국 맞다 국을 막고 쓰세요. 그러면 발기가 떨어질 게 없단 말이에요 방금은 이거 쓰고 국 맞아보니까 우리가 도망갈 게 없잖아요 일단 용 주고 네, 주고 다 줘야죠, 이제는 주고 다 줘요, 다 줘 미드를 밀고 가고 근데 제가 밀겠네요 레이스 먹어요 트리니 네, 정글링이나 하도 아, 화나 많이 되었네 이렇게 먹죠 다 주고 이겨면 되지 붓김이 캐리 해줄 거야, 맞지? 얘네가 아, 여기서 붓김이 굉장히 전지 전명하네요 아니, 거짓말처럼 어디 붓김이 낚시하려고 간이 모여 있었던 거야 거기 티보가 또 와! 안 돼 거기다가 혈사병이 또 와! 드릴 땅에 가 와! 막 이래 그럼 됐어, 다 갈렸어, 다 끝났어 끝났네 이제 한번 잡고 싶은데 생각하는 건 그 만점이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가 인분이가 파! 이렇게 그리고 크레퍼가 파! 다 끝났네 이제 그 상황만 있으면 돼 이렇게 또 와! 또 와! 또 와! 또 와! 다섯 개가 또 와! 또 와! 이렇게 아, 어지러워 된다니까 하... 될 것 같나요? 아니요 아니죠? 평소에는 만만하치가 않아요 예이 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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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텀을 제가 가겠습니다 아이... 찍죠? 갑니다, 핀 찍어요 갑니다, 핀 먼저 찍는 놈이 민자지 응 아, 가기 전에 요거 한번? 아, 여기서 제가 먼저 가는데? 그럼 제가 가는데? 뭐... 바우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 그래요? 아유... 갑자기 태세... 태세 변화 나시네 아, 왜냐면은... 저기 갈... 아이, 바우스가 가야 돼 스틱기지 하고 응 이것도... 너무... 맨날 못 팔겠어 아유, 무격증찌... 아유... 어, 두 개만 물들었어 똥팔이 달고 왔네요 아이고... 아유... 아유... 바텀 쪽으로 이루어보죠 한번 봐봐야죠 뭐하고 있나 아, 봐봐요 한번 봐봐야죠 뭐하고 있나 아, 지금 먹어야죠 아유, 지금 보고나가라고 네... 내가 가다가 트위치를 만났어 어어어... 그쪽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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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이상빈 사원이 네 깡큐야, 롤바텀트 날 불러야지 라고 지금 채팅창에 썼어 아, 네... 음성 지원 되시죠? 네, 어, 사툰이 아, 이거 어떡하죠? 졌어요 그러면 영혼의 한타를 한번 하죠 네, 노답인 것 같아요 지금 네... 피디님! 채팅창에 그... 좀 해주세요 저기... 박현빈 알리가 쿵드레, 쾅드레 하고 있거든 아, 또? 아, 재미없어 요즘에 제일 재밌었던 게 그나마 알리실 나는 연훈, 연훈 풀스택 연훈 풀스택 뭐였어? 연훈 풀스택, 아니다 연훈 풀스택인데 어 4씩 해서 쌓아요, 채팅창에 아... 4, 8, 12, 16 이렇게 해서 에이 경기 끝날 때까지 실력 없이 쌓는 거야 에이, 난 그래도 알리실은 좀 재밌던데 이 쿵, 애쿵 이러고 있더라고 재미없는데, 그게 뭐가 재밌지? 뭐가 재밌는 거야? 딱 한 번 봤을 때 재밌었어 그게 뭐가 왜 재밌어, 여기? 그래서 한 열 줄 보고 웃은 다음에 블랙 먹었어 그게 왜 재밌지? 근데 이게 지금 웃고 다 들고 가는 상황에 상황에서 좀 약간 안 좋아 보이긴 한다 억제기가 밀렸습니다 그쵸? 이거는 폰탑을 파괴했습니다 일단 울렸어 트린이 게임을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저거부터 그... 차단 다 해놓고 빡또 빡또 하는 거 음 음 사진 탱크기가 못 죽인데, 블라디 음 왠지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 진짜 오래 걸려 엄청 오래 걸려 엄청 오래 걸려 존야 같은 것 좀 나와야 되지 않아요? 존야가 나오면 이길 수 있어요 돈 모아야죠 네 상대 저 조합 보면 탱키한 애가 바이 말고 딱히 없어요 그래가지고 음, 맞아 존야가 나오면 효율이 잘 나오고 잘 나오는데 유행한 이유가 요즈니가 뜨는 이유기도 하고 조합상 요즘 탱키한 점이 딱히 별로 안 나와가지고 블라디가 유행한 이유기도 한데 지금은 음... 약간은 폰이! 큰일 났어요 북스터가 깨워놀려고 복스터는 뭡니까? 알려줘야죠. 아, 혹시 미드다 베스터 안봤나요? 저는 할리우드 쪽에 관심이 없어요. 그 홍병영화 좋아진 못하셨고. 아, 설명하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에게 설명하드릴게요. 네 하세요. 그 영화 미드 중에 아 영화가 아니고... 미드 드라마 중에 베스터라는 드라마인데 아, 드라마구나... 주인공이 덱스터인데, 주인공 덱스터가 뭐냐면은 직업이 형사고 굉장히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살인자에요. 아, 그래요? 네, 제가 항상 붓기는 모습이 불안한 것은 애가 너무 친절하잖아요. 피규어 이상으로 친절하단 말이에요. 아 뭐야, 붓 뭐 쓰고 죽었어. 너무 아파요. 뭐 질럿 죽으러 와서 질럿처럼 사라졌어, 사라지는데? 아니, 이거로 강제 부담 됐어. 집으로 갑시다. 너 잊지 마요, 엉증이 없는데. 아무튼 덱스터의 얘기. 네, 아무튼 북경기치 보면 애가 너무 친절해요. 항상 웃고 다니고. 항상 노예, 노예처럼 막 이러고 다녀요. 항상 웃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우스에 불만이 쌓일 거야. 그걸 어디 가서 풀까요? 제가 봤을 땐 바로 저는 8시. 클랩맨틀 시간이죠. 그 때 스테이 쌓이단 말이에요. 그니까, 그니까. 아이고, 아이고, 안 돼. 깨어났네, 깨어났어. 오, 공은 잘 들어갔는데. 오, 이거, 이거. 야, 잡았어. 야, 가봐요, 가봐요, 가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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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오, 이거 좋은데. 아니, 트위치를 잡을 수 있나 했는데. 오, 아이씨. 오, 더블킬. 피해주고, 피해주고. 피해주고. 유명한데? 저 존야 나와요. 어, 나왔는데? Tryatha. 또, 불화되면 라임 푸쉬 아니겠습니까? 아, 다 이제. 트리니까 나네. . , . . . . . . 치오 어우~~ encant 높았어요 점아 아니 점아 평타가 지금 엄청 세단 말이에요 그치 Experience right now 가 Process 가면강 마 녹標 남결 당장이 도움되는 가면 당겼어요 지금 요거? 가면으로 갑시다 575 조니아 1번이죠 조니아로 제가 슈퍼 언제 4킴 4데스가 아니 조금 전에 세탁을 한거죠 우리는 제 계정 보시면 알겠지만 KDA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 좋은지 이제 오늘 느끼셨겠죠 제일 말종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아 하다보니까 되더라구요 그게 아 그래요? 예 이거 할만한데 이제 조니아가 나온 블라디를 모두 그 생각을 해요 그리나요 모두가 그 생각을 해요 조니아 나온 블라디를 그러니까 조니아 나온 유채가 있으면 다 이길 것 같아요 조니아 나온 피들도 그 생각을 하구요 아 그쵸 그쵸 우리 이제 바텀에서 한번 싸워야되요 한타 합시다 유채가 얼마 안 남았어요 유채가 얼마 안 남았어요 바텀 안타 진짜 궁금하네요 국기모 스태스 어디 가서 풀까요? 에이 8시 클랜 배틀이라니까 아 그때 싸워요 스태스가 레오나부터 아니 아니 애니부터 애니부터 스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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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해요 스태스가 그때 제일 많이 쌓이는 공간인데 어디다가서 풀까요 그 풀 수는 거기가 아니에요 거기는 거기 풀어 벌써 사건사 올려놨지 아 다 긁혔어 애니부터야 무조건 내가 아무것도 없어 내가 아무것도 없어 내가 아무것도 없어 아 근데 궁을 쓰지 말고 궁을 쓰지 말고 어 아아 야 저게 딱 어 이거 좋은데 이거 좋은데 사르마 잡았어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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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안좋아 빼야돼 빼야돼 시간먹은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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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경아 북경씨 어 봐봐요 싸우는거 같은데 그니까 가야돼 자일화가 없었구나 내 돌아서 가줄게 내 유치화 있어 가자 가자 이 중은 잡은거 같은데 더블킹 여기 이렇게 가지고 와 아 아 그니까 돌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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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끼들 돌리고 존여 아니 아니 쿨이었어요 쿨 아 돌리고 존여야지 아 꼈다가 하지 아 돌리고 존여 아아 돌렸으면 잡은건데 아아아 그래서 돌리고 존자 쓰라고 한거에요 아 2초 남았는데 그니까 돌고 해서 쓰고 사서 이래서 아바타가 있어야 했는데 말하나 뭐 하지 못하는데 와 근데 다른 것보다는 코드라키겠다 이즈요? 여기서 코드라키 하는건데 뭐 쏜 칠까요? 다 먹는데 이거 제가 볼 때 예스는구나 다 먹었어요 제가 볼 때 나 매치업에서 매치업인지 클랜 배틀인지 어디서 코드라키 한 적이 있더라고 그래서요? 처음 해본거에요? 끝날 때 지지매너 스타유저이다 보니까 나오죠 뭐 3경기는 졌는데 모든걸 시작해서 인베이드였네요 인베이드에서 네 모든게 시작되었네요 어 제가 그래도 돈은 우리 편중에 제일 많이 벌었습니다 세탁을 해가지고 세탁을 잘했거든 네 싸우는거 개 탔잖아 사킷 싹 먹으면서 그니까 그니까 CS도 그리고 나중에 되게 잘 먹었어 챔피언의 가람피해 2등이에요 어헤이 어떻게 2등 했네 그래도 우리 편중에 바로 쏘바 딜 많이 했어 어 이것 좀 볼거야 우리 뭐야 이거 말고 죽은 시간 어디있죠 죽은 시간 밑에쪽에 여기있다 야 제일 적어요 다들 그래프가 터질라그런다 터질라그런다 이질열빵 뚫고 나오려구요 그래프가 아 이질열빵 아 이질열빵 아 잘하는데 이거 굉장히 아쉽습니다 음 제가 블라디를 잘하거든요 그래요? 네 음 굉장히 잘하는데 그래요? 여기가 안좋아 여기가 원래 좀 잘 안좋기죠 네 좀 안좋은데 거기다가 팀원들이 스컴스도 안좋아 아 그니까 네 그래서 한다고 할때부터 초대받고 멤버가 딱 보였잖아요 제가 들어가서 뭐지 줄 알았어요? 강승현씨 네 빠져나오십시오 스컴스 거기는 아닌것 같습니다 아 저도 그러고 싶은데 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진짜 이거는 말하고 싶었는데 스컴스에 들어오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해요 끝을 흘리면서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이래요 네 내가 처음에 안한다고 했어요 네 나는 다른 팀에 가서 떨어지지 할거라고 응 안한다고 계속 돌아가고 사람들이 카피디형 이화진구나 사장님 포함해서 3명이 돌아가면서 계속 물어봐요 에이 저는 그렇게 안 물어봤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쓱 지나가면서 아우 강키가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사장님? 이라고 말했죠 강키는 구원해줄 것이다 하 진짜 그래가지고 낄낄 제가 안된다고 한 4번 다섯번 그랬어요 네 근데 이게 좀 대리는 예스 강함은 또 그런 느낌이랄까 아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강함이 에스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강함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좀 오드라고요 압박감이 그래서 아 이거 해야겠다 확정 난거에요 지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멤버가 어떻게 되는겁니까 그러면 멤버는 내일 보시면 되겠네요 내일 방송에 보시면 되겠네요 내일 12시에 있으니까 내일 보시면 되겠네요 스파링 파트너 뭐 또? 모르겠어요 아 네 네 저는 근데 원래 게임한테 말 별로 안하는 스타일이라 오두를 자꾸 바라는데 저는 게임한테 말 안해요 질게임모드군요 어지간하면은 또 대회 때도 어지간하면 저도 별로 안해요 그래서 탑을 하는 거기도 하고 참 많은 거기도 하고 예전에 많이 많이 하던데 반은 99% 농담이었는데 아 말을 엄청 많이 하던데 그때 LA 때 다 농담이었잖아요 99% 농담이었는데 아 그래요? 아무도 탑이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너무 반가워 지금 있어요 그거? 다 농담이에요? 90% 농담이에요? 다 들어보면은 아무도 탑이 있다 명언을 남기신 분 아닙니까 네 명언인데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또 흥미진진한 글램배틀 8월달 마감 임박이죠 바로 8월 3일까지 8월달 글램배틀 신청 받고 있고 이번 또 글램배틀 좀 특별하죠 네 8월 자원전에서 1,2위를 차지한 팀에게는 WC 국가대표 참가 자격증을 부여하고요 이 대회는 다른 프로팀들과 경험을 벌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승한 팀에게는 참가자별로 추첨을 통해서 컬처랜드에서 후원해주는 문화상품권 만원권을 증정해 드리고요 어 이거 꼭 받아야 돼 어머 이건 꼭 받아야 돼 추첨하니까 누군가 반드시 받는다는 거 그렇죠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영상은 나이스게임TV 콘텐츠샵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컨텐츠샵 네 컨텐츠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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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센트나 컨센트나 컨셉 네 넘어가죠 넘어갑시다 어차피 위너도 스펠도 틀리고 그런 세상인데 위너 스펠도 틀렸어요? 네 애니안하도록 와이너? 와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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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에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게? 아 몰라요 와이너래요 와이너 와이너래요 네 내가 여기서 일했잖아요 네 그러면 끝난거야 이제 끝난거야 이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거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가? 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 음 그렇겠네요 네 맞죠 그렇다 합시다 네 너 불모지니까 여기는 답이 없어요 에이 룬 갈렸는데 무슨 말 할 말이 있겠어 하지만 이건 알아주세요 눈도 갈리고 목도 갈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모두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가 최악이에요 그거만 알아주면 될 것 같네요 둘 다 두가지 알면 네 그렇습니다 사랑은 열심히 살아야 되니깐요 결과가 중요한데 사실은 네 아무튼 그렇고 3부에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주에 더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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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